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가 13번째 시집을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총 4부로 구성된 13번째 시집,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에는 소강석 목사의 감성적 시성이 응축된 시 90편이 담겼습니다. 소강석 목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추운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우리의 계절은 언제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사랑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소강석 목사는 오는 14일 새빗섬에서 13번째 시집,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북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